야, 어때? 아, 소개팅 하라고? 내 스타일 아닌데. 미친.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나랑 비교했을 때. 음... 한마디로 둘 중에 누가 더 괜찮냐는 거지? 오빠, 네가 낫네. 솔직히 오빠는 입만 닫고 있으면 비주얼로는 어디 가도 안 꿀려. 그래? 야, 가서 처먹고 싶은 거 사먹어. 아, 솔직히 내가 오빠 여동생 만원이었으면 바로 사겠다. 얘보다 눈도 크고, 귀여운 보조개도 있고. 에휴, 비교 불가하네. 뭘 또 그러게나. 다시. 야. 왜? 왜? 누가 우리 오빠보다 얘가 낫대? 어떤 눈빛 년이. 고마워라. 도로 뺏기 전에. 넵. 그럼 전 이만. 자, 이제..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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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. 한글자막 by 한효정